내 인생 찾았으니까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. 산낙지 먹어보려고. 아니, 껌틀껌틀 살아있는 채로 입에 넣어야 돼. 상상도 안 되지. 괜찮아. 커피만 안 먹으면 돼, 나. 죄송합니다. 괜찮으십니까, 손님? I'm not OK. But seems like you are. Don't you speak English? I apologize for being careless, ma'am. I'll make sure it never happens again. 거짓말. 와서 구두나 닦아. 들었지? 승무원이 내 구두에 샴페인 쏟았어. 말로만 죄송하다면 끝이야? 변상할 주제도 못다면서 괜찮은지는 왜 묻는 건데. Such a fake. I'm sick of this hypocrite. Yeah, that's what I'm saying. Totally. 또한 좌석 등받이와 창문 덩기로 올려주시고 좌석 볼테인 레션 위치 확인해 주십시오. 핸드폰. Are you stupid? 왜 할아버지 댁으로 가봐. 잡혀서 다시 LA로 끌려오지. 핸드폰 꺼주십시오, 손님. 비행기 곧 이륙합니다. 집을 왜 구해. 호텔에서 지낼 거야. 호텔이 편해. 전원부터 꺼주시면 구두 바로 닦아오겠습니다, 손님. 토나와. 그 미소. 뺏고 싶지? 패고 싶지? 못하지. 그럼 내 구두나 닦아. 끌 때 되면 내가 꺼. 내 타이밍에 내가. 내 의지로. 구두 주시면 바로 닦아오겠습니다, 손님. 여기서 닦아. 내 구두에 당신이 침이라도 맺으면 어떡해? 알겠습니다, 손님. 아, 어떡해.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5,700만 원이야. 이 세상엔 다 몇 개만 있는 거라고. 죄송합니다, 손님.